종목이 이어달리는데 국가별 대항인 이제 여자 3000m 남자 5000m 개조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종목은 5000m 남자 준결승 경기가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까지. 한국 선수들은 송경택 김연곤 안현수 이효석 선수가 나와있습니다. 안현수 선수와 이효석 선수가 방금 전에 그 장면 잊어야지요. 그렇습니다. 자 5000m 준결승. 출발했습니다. 우리 한국 미국과 캐나다 모두 강적입니다. 어느 한 팀 만만히 볼 팀이 없는 거죠. 자 미국팀은 지금 오너 선수가 빠진 상태고요. 연예계 진출은 지금 말이 많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는 대표팀에 합류해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선발점은 잘 못 치는 것 같고요. 오너가 한국에 와있다죠. 네 그런 새로운 소식을 저희가 접했는데요.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동상 경기장 연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오너와 같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오너를 가리키고 있는 지금 코치 선생님의 말을 들어보면은 상당히 진지한 자세로 연습을 임하고 있다. 뭔가를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연습을 임하고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와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인터뷰를 했더군요. 네 그리고 왜 슈트트랙이 정말 세계 최고왕인지 한국이 그 이유를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가리키는 코치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오너 선수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사실 마음에 걸렸었다. 하지만 국대 교류의 차원에서 오너 선수를 훈련을 허락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자 5천 미터 중결승 경기 우리 한국의 안현수가 선두로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뒤쪽을 따라오고 있는 선수 카나다도 아주 극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러시아까지 내나라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류 경기는 아무래도 손발의 호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한 그런 경목이기도 하죠. 지금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개인 코치들을 도입을 하면서 선수들이 각자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손발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초목에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도 앞쪽에 있고요. 한국이 단연 앞쪽에서 질주하고 있습니다. 남자 5천 미터 개주 중결승. 이 상태에서 이어질 때 잘 이어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의... 예, 이호석. 김현곤 사역이죠? 그렇습니다. 김현곤. 남자 1,000m의 금메달. 총 8바퀴 남았습니다. 미국이 3위로 쳐져 있고... 아주 약간 위험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쭉 밀어줍니다. 안현수가 출발했습니다. 역시 안현수의 스피드 따오기가 어렵군요. 아주 지금 이어주기 좋습니다. 네, 밀어줬습니다. 안현수 선수 스피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요. 또 안현수 선수가 밀어주는 이호석 선수 역시 스피드가 만만치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요. 그 두 사이에서 기록이 확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가 부지런히 따라오고 있습니다만 거리차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1위, 캐나다가 2위. 네, 남은 바퀴는 수는 한 바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어받을 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밀어주는 과정에서 가장 수수가 많이 일어나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타면서 스피드가 워낙 많이 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너 부분에서 밀어주었을 때의 그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제 투어를 하고 당하고 이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럴 때 이렇게 다른 나라 선수들과의 조심해야죠. 자, 뭐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은 바퀴는 14바퀴. 쭉 밀어냈습니다. 안현수. 멀찌감치 달아나 있습니다. 12바퀴 남았습니다. 저는 선수 시절에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개주 경기를 할 때요. 가장 좀 부담을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기 하나의 실수가 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팀에게 이제 패를 찍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에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경기를 항상 했었던 것. 네, 매바퀴마다. 네,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전익영 의원이 책임감이 강했군요. 네. 그렇게 표현이 되나요? 네. 사실 4명이 하니까 뭐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부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익영 의원 같은 경우는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이런 쪽이 더 습다른 걸로 봐서는요. 네,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캐나다의 모습입니다. 7밖에 나갔습니다. 아, 여기서 잠깐 삐끗한 듯 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자, 안현수 선수였고요. 이호석 선수에게 이어집니다. 이호석 선수, 캐나다가 바짝 쫓아왔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이호석 선수 넘어지는데요. 이호석 선수가 넘어졌습니다. 아, 바로 네. 바로 이어서 나갑니다. 네. 지금 3위권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어서요.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나마 중결승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지금 캐나다가 1위. 우리가 2위. 우리가 1위였는데 캐나다가 추월을 했고요. 아, 이호석 선수. 네. 지금 빙판 상태가 그닥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네. 네. 자, 캐나다. 두 바퀴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물같이 보이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물은 이제 얼음판을 좀 더 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뿌려준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파인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네. 계속 이게 마지막 경기가 되기 때문에. 네. 등들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약간의 고비는 있었습니다만은 결승 진출 무난히 합니다. 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5천미터 배주 경기. 5천미터 배주 경기. 5천미터 배주 경기. 자, 바로 이 장면인데요. 자, 오른판에 걸려서 발을 못 뺐어요. 네. 다행히 네. 그 다음 안에서 돌고 있던 선수 바로 터치를 하고 나갑니다. 네. 캐나다 그리고 한국이 2위로 다행입니다. 워낙 미국이나 러시아가 뒤처져 있었기 때문에. 네. 바로 저런 상황 때문에 선수들의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그런 거죠? 당연히 우리가 1위로 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만 그 순간에도 또.